So I can stand on mountains To raise me up to all th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Welcome everybody 오늘 저희 또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We are yet together 우리 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매뉴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성령님 주 예수님 주님 그저 우리가 주의 계심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그리고 채워주옵소서 주의 축복으로 주의를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오 너희가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정말로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두드리냐에 따라서 열리고 열리지 않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릅의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예 민숙이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열 정당분들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정당분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악의에 찬 그런 리포트를 했어요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쁜 그런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쁜 어떤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뜻대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어떤 보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민숙이 14장 24절을 보면요 오직 내 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쫓아서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지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그런데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갈렙과 요아스와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지만 그 외의 열 정탕분들은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갈렙과 요아스와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인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두려움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루를 이렇게 걸어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그 거인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어찌는 그 발등상을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높은 위치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열 정탕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반대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려 가로대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만한 자들이며 오늘 이 일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3절에 예 거기서 내 피린 후손이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편을 본 게 아니라 다른 편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얘기하기로 아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 할 수 없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점점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거기서 두려움과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점점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을 더 아래로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제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자신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장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차츰 차츰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늘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차츰 차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들은 늘 실패의 초점을 맞추지 감사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소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의심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네들이 불신 가운데서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갈렉과 요수와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리라 13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어라고 말해야 합니까 갈렉과 요수와렉처럼 우리도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했어요 민숙이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우리가 만약에 주례국기로 다시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을 찾아서 돌아가보면요 주례국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하게 되면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그의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와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능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대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바로 하늘 왕국의 그 힘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오늘 우리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그런 그는 그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런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갈렙은 행동하는 지도자였어요 예 가자 앞으로 가자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레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저 낮은 레벨의 믿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저 낮은 믿음의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조금의 문제만 와도 아니 어떻게 하나 하고 주저 물러 앉아버리는 그런 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값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예 바로 갈렙과 요아스와는 아주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 어떤 주변의 상황이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아주 정말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하세요 우리가 다시 그분을 신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점을 맞춰봅시다 예 민숙이 14장 24절로 가서 보십시다 예 갈렙과 요아스와는 바로 가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예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들은 바로 가능을 바라보고 기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그들은 바로 하나의 길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들에게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 거기에는 문제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 문제가 있으면 그래 가라 그냥 니네는 아무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주 대쟁투가 그 속에 있었지만은요 그 어떤 쟁투도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스탑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그 거인을 보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결코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 자신의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능력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느끼고 우리 어떤 생각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돼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 지금 우리 바로 앞에서 그인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서 소리치는 그 거인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저 거인이 서있지만 그들은 바로 발등상에 달피는 뱀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또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예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 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점점 대배를 높여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갈렙과 예우수와처럼 말해야 합니다 바로 민숙이 13장 30절에 말했던 것처럼 갈렙이 모세 앞에서 세운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기부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갈렙과 예우수와 같은 본보기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상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갈렙과 예우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장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더 많이 주의 영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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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be